뭐하는 거야 ㅋㅋ 복 Box 다 바꾸시구요 5초 줍니다... 5초 안에 바꾸세요 맞다! 야! 빅 캔디 없어졌어 이거 지금 패치 때문에 없어져 있는 상태야 자 여러분 오늘 해볼거는 가락김 멤버 멤버? 가락김 멤버야? 일단 저판으로 지하 벙커에 들어갈거에요 동그런 동그런 애들 보이지? 얘들이 지하벙커야 점착보단 찾아서 갈게 야 찾았어 두 개 찾았어 와와와 야 두개 찾았어 왔어 왔어 우쌉 우윽 유쌉 유쌉 야 제가 던집니다 나도 던져 야 야! 으악! 야 이거 스플데미지 있나봐 야 이게 끝이야? 아 여기 쭉 이어져있어 쭉 이어져있다고? 야야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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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는거야? 엎드려 엎드려 야 여기 꽝인가봐 나가 이런 젠장 오 야야야 여기 총 쏜다 총 쏜다 어디? 나 나 나 방금 총쌌어 야 야 쏘고있어 맞았어 맞았어! 2번 맞았어! 잼 버려도 돼 잼 버려도 돼 내꺼에 폭탄있어 내꺼에 폭탄있어 오오 나 쏜다 나 쏜다 야 너 이거 입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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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입어 이게 보스와 리더의 차이지 1번으로 뛰어 3번 3번 뛰어 뛰어 야 쭉 있네 사람 오오오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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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부실 수 있어 어쩌라고 2번으로 가야돼 내가 볼 때 야 동료의 시체를 좀 하나 챙겼어 야 터칠게 자 좋아 오 뭐야 여기 넓다 아니 왜 이렇게 넓어? 밖에 나가야될 것 같아 여기 길있어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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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위에 바로 있어 지금 야 올라가 3번 야 올라가 3번 시체 있어 시체 있어 시체 있는데 어떻게 가 야 야 대박 옥장갑 있어 와 야 마스크 봐 와 야 부럽다 이 시국의 마스크 야 바로 앞에 있긴 해 사람 있어 사람 거짓말 치지마 난 너의 그런 점이 맘에 안든다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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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들어가? 도망가 도망가 넌 들어오지마 너 거기서 망가 시체 온다 온다 야 수류탄 없냐 수류탄? 나 화염병했어 어 화염병 나 주라 내가 던질게 좋아 나가서 한번 빨리 빨리 설마 아직도 있겠어? 자기장 오는데? 그치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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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 없지 좋아 좋아 나도 나가고 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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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고 있어 야야 걱정마 걱정마 혼자 극수 해줄게 헬로우 뭐야 내 영영아 뭐야 내 영영아 이거 뭐야 뭐야 내 영영아 상담 중이었어? 자 이 불지옥에서 설마 살아남은 놈은 없을까 그치? 개미 한두 말 뜨면 좋았겠는데 Surprise mother 워 워 샥 잘하는데 우리 누군가 남자 앞에 무릎붙고 뭐하고 있는거냐 뭐야 여기 오자마자 블랙촌인데 야 블랙존 가서 담역 시험 한 번 해봐? 이거 맞아 죽는놈이 벌쥬내기 벌쥬내자 야 블랙존 들어가 으악 야 파밍해 파밍 니가 현장에 없어서 그렇지 이거 직관했으면은 으 Makuti 들어가죠 어! 근데 원이 저건데 일로 가죠 2번가죠? 아니요? 아니야 아니야 저쪽으로 안 잡혀 디가 어떻게 알아? 지자계신 자신이라고 자신 야 뚫어봐 점싹 금에다가 점착폭탄 던져보면 건 일이라는 줄 아냐? 금에다가? 봐봐봐봐봐봐 무슨 일이 일어났죠? 석탄으로 변한다고 석탄으로 근데 총 먹으면 안 되지? 포신 무기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점착폭탄 1대 맞은다면 던디면 총 줄게 해 줄게 야 널린게 점착이야 가자 가자 2번까지 들어가면 돼 야 근데 이 좁은 맵에 애들이 하나도 안보이냐 나 테스트 서버할때는 막 그냥 하나 건너 하나 있었는데 야! 야! 기어! 당했어! 몰라 내 뒤에서 아니야 살릴수 없어 살릴수 없어! 2번 들어가 2번 들어가 야 2번 너무 멀다 아냐아냐 안멀어 이거 눈앞이야 저기 보이지 2번 보이긴 하는데 멀잖아 멀어 안멀어 맵이 작아가지고 야 뒤에 있는 놈들한테 오 여기 왔어 이 새끼 빨리 와 야 용룡이가 죽어버렸어 다왔어 다왔어 아야야야 미리 던져나 던져나 여기 못들어가 야 야 수프로 아무거나 골라서 잡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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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찼어 나 찼어 나 찼어 나 찼어 와 이거 뭐야? 여기 안보여 어 야 근데 이거 아예 안보이는데 그니까 안보인다니까 아파를 아 씨 바 자기장 일단 뛰읍시다 오오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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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차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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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동을 할까 어떡하지 이동해 아 없어 애들 애들 없으니까 빨리 그냥 이쪽으로 달려 빨리 가 가 아기 돼지 삼형제 해 아기 돼지 삼형제 자 간다 딸 받아줘 어디로 더 들어가 더 들어가 설마 따라오지 않았겠지 나 보이냐 헬로 안보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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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야 여기 아닌데 나 잘 잘 보이니? 어 너무 잘 보여 같이 열매 같아 건물 안에 있는 거 야 야 야 저쪽에 애들 온다 자기장 맡긴다 근데 3번 핑 여기 2번 핑 쪽에 뭔 잡힐 것 같지 그러니까 여기 풀 진짜 많아 오 좋아 좋아 야 여기 어때 어때 굿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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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화면이 아예 안보이는데 보이냐? 안보여 안보여 하하하하 어 야 나 있던 곳 야 야 나 있던 곳 두는 쪽은 보이지 야 쟤는 중점 다가와 어떻게 해 2번 야 뭐 먹어봐 그니까 뭔가 파밍을 하나 해 감착이라도 하나 먹어두자 야 근데 이거 우리 언덕 올라가도 야 1번 니가 파밍해 나 파밍하나 했어 자기장 보호가 안돼 파밍이라고 할 수 없는게 오 좋아 우리 전부다 자기장이 있냐 올라가야 되잖아 여기 집 좀 털어봐 집 좀 털어봐 어 야 블랙돌이야 해홉 오 뭐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건물에만 맞아 건물에만 나 건물 옆인데 어 그럼 죽어 가만있어 아니 가만있어 벽은 안 부셔져 아 그래? 벽 부서지잖아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잠깐만 잠깐만 애들 오는데 아 무서워 미사일도 떨어져 미사일도 오 무서워 와 야 얘 옆집 터졌는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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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 공포게임하는구나 야 야 바로 지나간다 산타는거 보이지 산타는거 야 니가 저것좀 해봐 파밍 안되냐 파밍 나 지금 전차보단 그나마 하나 먹은거 방해 없어 한 명은 총이 있어야 되는 아 총 필요없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우리 오오오 오 지금 쟤들끼리 싸우면은 건물 하나 털래? 지금 지금 털어봐 야 근데 블랙톤이요 블랙톤이요 괜찮아 난 죽지 않아 아 죽을깍다 아야야야 총먹지마 총먹지마 수류탄같은거 투청무기만 먹어라 어 여기 총있는데 안돼 안돼 안대 안대 먹어서 안돼 치킨이 목적이야 아냐 그래 이 게임은 와 나 여기 있었으면 뒤졌잖아 으아악 으아악 나 총먹고 있었으면 방금 뒤졌다고 이거 봐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니까 와 야 자기장 재해들거야 야 총먹고 올라가자 치킨이 목적이야 배그는 나 그냥 계속 가만히있다 뭐라는거 와 으아 내가 왜 바로 쓴다 어떡하냐 야 두명 남았어 어? 어 이거 어 이거? 아 저기 레더 싸있었는데 야 한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이거 각이잖아 이거 뭐야 이건 각이잖아 불 따라 올라가 올라가 총 하나 줄게 총 필요없고 야 어그로 끌어 3번 상대 위치 안에다가 적지말고 야 좋아 유파닝조버 성공이다 할만해 킹맘해 킹맘해 근데 쟤 어딨냐? 쟤 또 존버하고 있는거 같은데? 오른쪽 언덕 위만 봐봐 오른쪽 엉덩이잉 저기있다 저기있다 위치! 위치! 여기저기지! 내가 잡을게! 이번빙 2번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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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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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어떻게 노파밍해? 당연하지 야 전범윤한테는 파밍이 있어선 안되는거 모르냐? 총 먹고 올라가자 안 빼? 총 안 빼냐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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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로즈 마이 개새끼 아아 뭐야 이 새끼가 뭐해 동신자살을 아아 나한테 옮잖아 미치 야 보금 떠바뜨려 주지 않을까? 못 먹잖아 어차피 디디런 오 야야야 보금 떨어졌어 진짜 뭐야 으야 아 진짜 깔렸어 뭐해 어? 뭐 없는디? 탁야아아아 권총 없는데요? 권총 없는데요? 못 던져 못 던져봐 야아아아 야 마아 던져 뭐야 니가 왜 맞아? 하하하하 왜 자기 죽여 니가 왜 맞아?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야 한명은 나머지 한명은 좋아 좋아 죽여 죽여 그렇지 야 저 이키는 줘 보라고 탁야아아아 오 야야야 따라가야 1번 1번으로 와 1번으로 일단 내려와 일단 내려와 모여 모여 안 돼 darn 아 뭐해 나 뭐야 나 총 쏜다 아 내가 복수 해줄게 잡아줄게 잡아줄게 걱정하지마 근데 걱정 해라 한 대 바로 잡는다 2대 잡았다 잡았어? 어 야 블랙톤! 이리와! 뛰어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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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 옆으로 와 빨리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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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은 너무 멀어 답은 너무 멀어 답은 왜 거기가 있어? 어쩔 수 없어 3명에서 찍어 야 쳐다봐 그냥! 저거 쳐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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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뿅